뭐라고? L4 수수비복 아직 안 끝났다고? 2월 5일까지 5일까지 판매가 됩니다 굿모닝 보호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월달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보호막을 믿고 맡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웬일이야 많은 사람들이 1월 31일 날 L4 1 플러스 1 골라 닮는 OO 건강보험이 보장이 축소가 되는지 알고 있어요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요 2월 5일 이번 주 1일까지 밤 11시까지 판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보호막이 1월 중순부터 골라 닮는 OO 건강보험 L4 특히 백내장 후발성까지 같이 하면 무려 500만원 얼마라고요? 무려 500만원 지급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일단은 무릎, 인공관절, 치환수까지 초기, 중기, 말기까지 하면 무려 3780만원 또 거기다가요 일단은 작은 근종, 무지 외반증, 갑산성 결절, 위대장용종 모든 수수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특히 종수수비가 매일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2월 5일 밤 11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2월 6일 다음 주 월일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2월 5일, 2일까지 청약서 발행이나 설계를 한 건들을 다음 주 월일, 2월 6일까지 수납이 가능하지만 이러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우리 계약자분들, 구독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2월 5일까지, 이번 주 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월 31일 날 판매가 중단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은 3일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2월 2일, 하지만 2월 5일 저녁 11시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세계 최초로 1 플러스 1으로 가입이 가능한 시기 단 3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수수비보험, 지금 생명, 손해보험 전부 다 판매가 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하지만 L사에 골라 담는 땡땡 건강보험료 보장 한도는 높고 또 거기다가 비록 20년 갱신이긴 하지만 보험료는 워낙 저렴하고 특히 60세, 70세, 80세 분들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 범위는 넓고 보장 한도는 높고 이런 게 완벽한 보험이지 않을까요? 그렇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아주 자신있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보호망도 오늘 목요일이죠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, 비상 경기태세, 진돗개 3이 발령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저 보호망이 일을 할 거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이 가입서부터 나중에 사후 보상관리까지 전부 다 책임지고 관리를 해드리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, 엘사의 수수비보험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얼른 준비하시길 바라 했고요 저 보호망도 일단은 성인 주요 질환 수수비 거기다가 종수수비, 매회 반복적으로 또 생명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임신, 출사, 요시금, 재앙, 절개, 치행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또 거기다가 일반 표준형도 있지만 3, 2, 5 간편 유병자보험도 있다 보니까요 보험료만 조금 틀릴 뿐이지 보장은 거의 표준체랑 비슷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자,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단 3일밖에 판매가 안 되는 다음 주 정말로 저 보호망 석자 월고 재연장이 없습니다 2월 5일 밤 11시까지만 판매가 되는 골라 담는 땡땡 건강보험 좋은 시기 때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자,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,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L사 수수비 보험 딱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절대 내 생에 가입 못합니다